다 어려운 거 같은데? 다 어려운 거 같은데? 한솔아 한솔아 다시 엉덩이 좀 있는거죠 여기 뱉었네요 여기 뱉었네요 아이고 저희가 두 가지 정이 좋습니다 사실 어 뭐야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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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참 한참? 네 아 여기 나온 거 같아요 아 아 아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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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이리 먼저 해보는 건지 야 됐지 없는 거, 하지만 예전처럼 날 웃어 주면 돼 예 달걀 더 하나뿐 내 아빠는 넌 이 주려도 널 미바도 잘 안 돼도 미워하는 걸 열심히 연습하네, 너무 들리는데 넌 이 주려도 널 미바도 잘 안 돼도 미워하는 걸 이렇게 너를 배워, 난 날 알고 있는 걸 넌 이 넌 하나뿐인 걸 너때래 아파하는 걸 넌 이 주려도 널 미바도 잘 안 돼도 미워하는 걸 넌 하나 넌 파가가가가가가, 날 몰라주듯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I'm a V2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이 상에서 무심포하게 만들켜져 마친 시립 빠진 침 혹은 가벼운 티셔츠를 달고 매기는 이젠 없을 거야 넌 아무도 기도 한단 깃지 마서도 남는 반응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주 잘 어울린다 여러분 잘못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비가 이제 없으신가요? 아니요 티비영 카메라로 선착순 보여주세요 티비입니다 T-V-E옹 와 대박 뒤에서 보니까 고인이야 고인 뒤로 빠지세요 카메라 이글이 안 잡힙니다 그대로 뒷밟잡기 뒤로 가세요 하나 둘 와 부승관 다 밀쳤어 기준으로 뒤로 줄 서세요 부승관 다 밀쳤어요 자 선풍기 옆에 종이컵이 있을겁니다 최승철군 하나 뽑아주세요 언제가 따나도 돼? 아 정말 오늘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정국 장마비 30도 무더위 이어져 7일에는 정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6일 남부지방에서 점차 군부지방으로 북산하는 정국 탈락 여기다 꼽고 아 흔들렸어 아 나이스 최승철군 최승철군 공의 물과 백기산이 많은 것 할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암산위에 저 손암으로 철갑을 두른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알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 마음으로 아니에요. 뒤로 가세요. 어경 틀리겠습니다. 꾸준어만 사용해주세요. 남북 수석대표 2차 접촉 15분 만에 종료. 협상 난항.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통일구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제도총북 부총 장관 2차수석입니다. 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봅니다. 7일 전국 장마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 저 남북 수석대표인데요. 남북 수석대표 2차 접촉 15분 만에 종료. 협상 난항.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남북 수석대표 2차 접촉 15분 만에 종료. 협상 난항.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네. 당국 간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 아 순간이 성공할 것 같아. 저 디비에서 아나운서였습니다. 동광수는. 봤습니다. 배수산이. 네. 동광수. 무더워. 7일 전국 장마비 30도. 무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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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랑입니다. 무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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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 도매물과 백수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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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 예수. 예수. 예수세요. 남북 수석 대표 2차 접촉 15분 정료. 협상 나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서우통일구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국장관 2차 수석 대표 접촉이 15분에 종료되었다. 이번 당국 간 실무회담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 수석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45분까지 35분간 1차 접촉을 가진 뒤 2시간 여가 지난 5시 50분에 다시 2차 접촉을 가졌지만 이 역시 15분 만에 종료됐다. 양치기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요새. 양치기. 양치기. 우와. 양치기라고. 워덤 마이갓. 하나님. 시작. 아스트라제네카 반내 탄입 갑상 선수 질환 1차 치료제로 시각처 승인. 우와. 저거 처음 뽑은 거 알아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대표 박상지. 박상.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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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엠. 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남산이의 저소나무 철갑을 두는 듯. 바람절이 불가 나무 우리 기상일세. 하느님 보호하는 데 놓고 물음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다시 일세. 이 상각이 마음으로 충성을 향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하니라. 대안사람 대안으로 기이 보정하세. 태생천 동생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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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시만요. 으아악. 으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으아악. 네. 상불이 앞으로 오세요. 다 나가. 여기. 상불이 너무 빨리 붙이고 있어. 다 나가. 3개월 1절 사이트. 예. 2번 했잖아. 살라. 이건 너무 맛있었잖아. 살라. 알겠습니다. 동글도 한자 나와주세요. 뿅뿅. 노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먹고 싶다는 말밖에 탈락을 할 수가 당신은 치킨 오징어 였어! 치킨! 다음 노래는 어떻게 할까? 이지윤 군 시작해주세요. 이 사진 찍어주세요. 맨날에 치킨 오징어. 10월 달부터 스스로 벗어요. 이 사진 신기하잖아. 이상한 신기합니다. 이거요. 돌고래 소리. 너무 많이 봤어요. 고음을 주세요. 돌고래 소리 갑시다. 성공! 유지윤 연속팩 당하셨나요? 태근철 군, 이지윤 군과 함께 할 예정이십니까 이지윤 군, 라면 끓여주세요 그리고 태근철을 그만 먹는 겁니다 아 사람 봐가면서 진짜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